아 아 아 이제 한 손 한 손 잡아서 정광이 격 정덩이 들어 보실게요 야 인스타 사진 찍은 게 이렇게 힘든 거였어요? 형 원래 인생샷 찍으려면 목숨 걸어야 돼요 형 그래 야 이거 손하기 힘든 거 좋아지겠다 이게 악력이랑 전환이 세야 될 거 같은데 허리가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뒤로 걸어 나오셔서 하실 거예요?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서 엄지 검지 쓱 돌려서 쓱 아 요렇게 오 요렇게 짱짱하게 짱짱하다 엉덩이는 뒤로 가슴은 앞으로 툭 골반 바닥으로 내려놓을 이거 된다고? 아 아 아 더 괜찮으면 팔꿈치를 모아보세요 자 모아서 가슴을 위로 쭉 들어갈게요 아 이거 오 짐이 그게 된다고? 그렇죠 자 셋 뭐 어떻게 하라고요 쌤? 팔꿈치를 모아보세요 그렇죠 가슴만 대세요 골반을 눌러주고 오케이 하나 자 눈 한 번 껌뻑 하셨다 야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하라고 하지? 제자리 엉덩이 들어 아 아 아 아 자 이제 일어나실 거예요 잡꽉 잡아주세요 한번 뒤로 딸깍 하셨을 때 어깨가 위로 솟죠 그럼 등이랑 어깨를 서서 끌어당기세요 이렇게 그렇죠 끌어당기세요 우와 이거 운동된다 패킹 아닙니까? 패킹이지 패킹 패킹 패킹이 뭐야 턱걸이 턱걸이 견갑패킹 견갑패킹 엉덩이 한번 들어 봅니다 힙업 힙업 브릿지다 브릿지 이제 당기세요 팔꿈치를 정면 바라보시고 엉덩이 영차 엉덩이 영차야 손 풀어내셔서 쇄질이 아니라 천질을 하고 있네 야 쇄질 보다 천질이 더 힘들다 그리저 плат하네 감사합니다.